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후맘입니다 여러분 다이소에 대박템이 떴어요 바로 로봇총소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예전에도 다이소에 로봇총소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형부터가 진짜 로봇총소기 같더라구요 그런데 외형뿐 아닌 장애물과 부딪히면 방향전환까지 되는 로봇총소기 이게 단돈 5천원이라는게 믿어지시나요? 아무튼 이 로봇총소기는 건전지 3개와 얇은 정전기부직포를 이용해 청소해주는데요 처음 제품을 구입하시면 함께 들어있던 이 찍찍이를 청소기 바닷콤에 맞춰 붙여주시고 이곳에 부직포만 붙이면 청소 준비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만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마치 자기가 진짜 전자제품인 것 마냥 여기저기 지방 곳곳을 스스로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를 해줍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이런 사각틀에 갇히면 못 빠져나올 때도 있고요 때론 턱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서는 걸려서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튼 사이즈도 아담하고 작은 편이라 의외로 지방 구석구석을 잘 돌아다니며 청소해주고요 무엇보다 이 쇼파 및 청소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물론 아무래도 흡입하는 진짜 청소기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이 정전기성을 띈 부직포 패드가 아주 작은 먼지들과 머리카락 정도는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만족스러운 청소까지는 하기 힘들지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괜히 흐뭇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만 아무래도 건전지로 사용을 하는 거라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건 제가 새 건전지를 넣고 건전지가 다 다를 때까지 시간 체크를 하며 사용해 봤는데요 총 작동 시간이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작동한다고 했을 때 약 4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당연히 주 청소기를 절대 따라갈 순 없지만 청소기를 잘 돌리지 않는 오후 시간이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 청소 등 약간 그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때에 이 청소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쁜 하루 되세요 안녕 안abou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S 한글자막 by 한효정